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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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이스크림 가게 갔는데 너 오늘 밴드 연습한다고 해서 내가 응원해 주려고 왔지. 뭐가 좋았게. 짠! 놀이공원 어때? 아, 야,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 것 같은데. 야, 야, 니들 것도 준비했어. 같이 갈래? 어어. 어어. 난 됐어? 어? 넌 된 것 같아서 일부러 네 건 안 샀어. 그래, 넌 집에 가. 아까부터 엄청 피곤해 보였어. 갈게, 갈게! 잠시만. 세경아, 나 바이킹 진짜 잘 타. 나 서서 탈 수도 있고, 나 앞구르기까지 가능해. 어떻게 한번 백덤블링까지 보여줄까? 우와, 진짜? 뭘 보여줘? 좀 있다. 난 저 스쿠터 앞바퀴 들고 탈 수 있는데요. 뭘 들고 타? 가자. 안 돼! 어어! 어어! 어어? 어어! 나 앞길을 맞고 난리야, 이 자식아. 태경아, 탔어? 어머! 깜짝이야. 태경아, 나도 도와줘. 야, 태경아. 야, 태경아. 야, 태경아. 야, 태경아. 야, 태경아. 야, 태경아. 야, 태경아, 태경아. 태경아, 태경아. 빨리요. 한 call phone. 놀아 받는게, 온전히 다이사. Нет, 통한 마 누구일자였으면 러시기를 원하십시오. 호연이 무기 10만 올린다.